롱볶아라 금방 롱볶아라 목 janvary 롱볶아라 고맙습니다 참 노래가 괜찮아요 들을만이야 둘이도 시작 동동동, 동동, 갱매 갱매 갱고 롤롤롤롤 상사리여 연연 연연 하루 상상하시오 연연 씨요, 동부님네, 내 말을 들어보소 허허허, 어머무들 말 들어요 전라돌아, 어느 나뭇전 시작! 나무 은전 달 밝은 리 선지 묽음을 돌아간비여 학창 푸른 대소른 선신님은 노름이 허군 유어리 탕도하면 우리 농구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환을 꺾고서 바구재 비기 줍니다 주어보세요 신동욱씨 배웠어? 불러가 주셨어요 2절 3절은 사부님이 불러주셨어요 아 그런데야 내가 양약스럽게 가르쳐줘야지 신동욱씨가 먼저 나왔는가? 아니요 전라돌아 전라돌아 오는 데는 신산이 빛이 있는 곳이라 신산이 빛이 있는 곳이라 신산이 빛이 있는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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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빛이 인 빛이 인 더 높여야지 인 빛이 인 빛이 인 빛이 인 그렇지 인은 더 높여서 해야 돼 빛이 인 시작 빛이 인 순식간에 빛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한 점을 더 높이 띄워서 찍은 다음에 밑으로 딱 끌어내네요 그 목이 꼭 있어 빛이 있는 곳이라 시작 빛이 있는 곳이라 인 빛이 인 빛이 인 그렇지 제일 잘해 빛이 인 빛이 인 그렇게 조금 더 떠야 돼 빛이 인 빛이 인 그렇지 그렇게 호흡이 한 번 더 필요해 호흡을 모았다가 거기서 써야 돼 빛이 힘 있게 콱 쏴야 돼 빛이 흰 곳이라 빛이 흰 곳이라 그렇지 숨을 모았다가 순식간에 푹 찌르면서 탁 내뱉어갖고 빛이 흰 곳이라 빛이 흰 곳이라 빛이 흰 곳이라 참 잘해 우리 청청이 아까 체온관에 아까 그거 하는데 어떻게 예쁘게 하는가 몰라 그걸 어떻게 못 들었을까 난 계속 그걸 듣고서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 내가 우리 부원장이 거기를 잘하기를 바랬는데 부원장 거기가 안 되고 거기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웃은 거야 야 내가 원했는디가 여기서 답이 안 나오고 여기서만 맨날 답이 나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 거치기만요 소리바람도 거의 약한 거야 우리 청청이 거기를 제일 예쁘게 하는 거야 그 자리가 몇 년짠 갑사 아무래도 아무거나 자리로 가봐야 돼 깜짝깜짝 놀래게 거기서 왔는데 이번에도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어디에서 내가 그렇게 저기를 좀 마음 그게 여기 이 목이야 그게 참 죽어라 안 되더라고 진짜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뭐냐면 재훈감 그게 아니고 여기서 편편히 둔 너 간 근데 편편히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꼭꼭 찍어서 해줘도 눈치를 못 채더만 편편히 둔 너 거기서 여기도 여기 봐봐 지흰 빛이 휘는 곳이라 있잖아 이거 목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해요 해줘야 돼 여보 이번에 그걸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은 10년 벌어요 그거는 10년 돼도 그 목 잘 못 치는 사람은 한 20년 정도 됐을 때 나오는 목인데 아니야 진짜 나는 시골에서 안 배웠어요 그 시금 서울에 올라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우리 정원진 선생님이 그걸 참 잘하시거든요 아주 잘하셔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그 목이 좋던지 내가 해갖고 단번에 해 버버렸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3년 배워도 전공해도 못 배우더라고 그 목을 그래갖고 지금 해외에서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한 20년쯤 사람들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렇게 배우게 해 힘드냐 그러니까 그걸 버는 거예요 그래 빛이 흰 곳이라 시작 빛이 흰 곳이라 빛이 흰 빛이 흰 곳이라 흰 빛이 흰 빛이 그렇지 고렇게 그냥 여기 잡으러 빛이 흰 곳이라 빛이 흰 곳이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여기처럼 여기는 돼 빛이 흰 곳이라 빛이 흰 곳이라 빛이 우리 채월되네 우리 채월되네 빛이 흰 곳이라 빛이 흰 곳이라 흰 곳이라 이제 다 되네 아이고 우리 이제 우리 원장도 이제 다른 종목을 그러면서 그 모금만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제 딱 돼서 아따 우리 이제 원이 없네 내가 원이 없어 그럼 그래야 돼 이 절세한 사람 20년이 내가 내가 그때는 꼭 집어서 안 해줄 거야 오늘 온 거 잘한 거야 내가 오늘 온 사람 너무 이뻐서 해준 거야 그리고 우리 청청 때문에 사실은 배운 거야 청청이 되더라고 그 목이 그래서 청청이 이렇게 되면 다른 회원들도 찍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갖고 지금 내가 해 준 거야 이걸 편집을 이걸 편집을 전라돌아오는 데는 이거 편집해 편집해 이거 다른 회원에서 들어보면 기분 나쁘게 전라돌아오는 데는 시작 전라돌아오는 데는 신산이 빛이 흰 곳이라 신산이 빛이 흰 곳이라 미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빛이 흰 곳이 뜸을 들였다가 폭 찍어야 돼 빛이 흰 곳이라 신산이 빛이 흰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넣은 데 상사소리를 매기넣은 데 다 된다 이렇게 잘 잘한다니까 각기 저저 헝거리고 각기 저저 헝거리고 더불어 옹거리세 더불어 옹거리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전라돌아오는 데는 전라돌아오는 데는 신산이 빛이 흰 곳이라 신산이 빛이 흰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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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구들도 상사소리를 맹기려 했니 각기 젖어 엉거리고 더불어 엉거리세 더불어 엉거리세 야야야야 너무 잘하는데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야야 전라돌아 오는 데는 다시 해보자 전라돌아 오는 데는 신산이 비치는 곳이라 전라돌아 오는 데는 신산이 비치는 곳이라 우리 농구들도 상사소리를 맹기려 했니 우리 농구들도 상사소리를 맹기려 했니 각기 젖어 엉거리고 더불어 엉거리세 각기 젖어 엉거리고 더불어 엉거리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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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상사 휘 여 너무 잘하는데 신녹씨도 하나 아니야 오늘 그만 배우자 너무 많이 배워도 안좋아 잊어먹어 잊어먹어 잊어먹으면 안돼 간단해도 오늘 헛놈이 고급 아주 고급한 식음을 배웠으니까 괜찮네 자 오늘은 우리 저기님이 한번 우리 저 박님님께서 한번 해보시지요 예 봉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결석도 많은 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잘하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잘들 하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번장 너무 이쁘게 그 목을 했어 내가 이제 아주 돼버렸어 아주 돼버렸어 매번 매번 다 되는 것이 매번 다 되는 것이 이제 그 목을 앓은 거요 내가 계속 들었거든 매번 돼 참 정말 감사하게 또 한 번에 이거 너무 але 이리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